안녕하십니까? 전북권 뉴스입니다. 1조 원 규모의 사망금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. 이 사업은 1조 500억 원여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망금 수변 도시와 관광 레저용지, 젠버리 예정지와 주변의 국도를 연결해 20.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. 전라북도와 사망금 개발청은 지역 간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로 사망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